온 세상 천지의 번기가 그냥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어디까지 했지? 넌 누구니? 고려 왕국의 마지막 공직 하틈업 써라 사람을 닮은 세라인가? 물고기를 닮은 사람을 할까? 어쨌든 못 참아 시청자 지지셨지? 자리에 엄청 대기네 역시나 날 삶아줄 때가 제일겠고. 지금부터 날 따르는 자는 모두가 해적이다. 니가 진짜 의적이다. 의적은 왔다 왔다. 같이 가자고! 해적은 두루 터뜨려! 가자! 공을 찾으라! 공을 찾기 전에 배부터 채우자! 공을 찾으라!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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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공을 갔어. 우리도 가자. 황금 찾으러 가자.